네. 값진연인데 내가 값진연이 됐는데. 누구나 참. 음 우리 이런 마음을 갖잖아. 그냥 이제 값진연 내가 겸연연이 안 됐던 거에 값진연이 좀 부러졌으면 좋겠다.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. 언니는 여기가 숨이 터질 것 같아. 네 맞아요. 숨이 터질 것 같고. 머리가 지끈지끈한다고 그래야 되나. 네 맞아요. 그리고. 누가 이렇게 꼴 대기 싫어요 미칠 것 같아. 보기도 싫어요 순간적으로. 내가 왜 이런 그냥 숨으라고 그래야 되지. 마음 언니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숨을 당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. 추접한 짓을 당해야 되지 그런 느낌 있잖아 말하자면. 맞아요 약간 좀 뭐라고 하지 시체스럽다. 응 그리고. 뭐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만 벗어날 수 있는지. 언니 스스로가. 답을 알면서 막 오락가락한다고 그래야 되지. 그러는 것 같아 왜 이래. 결혼한 지가 좀 됐는데. 남편이 하루에 한 번씩 합의를 원해요. 뭐를. 성관계를 세 번을. 뭐를. 성관계를. 성관계를. 근데. 뭐. 뭐. 젊고 나이 어릴 때야 좋죠. 벌써 좋았는데. 이게 매일매일 이러니까는. 제 몸이 지친 거예요. 한 번에 병원 갔더니. 자궁 쪽이 좀 안 좋은 거 같다고 좀 쉬라고 얘기까지 들었거든요. 이혼하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수치스럽다. 네. 막 진짜 벗어나고 싶다. 네. 아까부터 뭐라 그랬지 수치스럽다 벗어나고 싶다. 진짜 해 또 막 아까 현모 아니 뭐라 그랬지. 도망가고 싶고. 도망가고 싶고 막 순간적으로. 네. 근데. 남편을 잠시 머리를 읽어보면. 그게 미친 사람 같아. 맞아요. 막 십자하게 미쳤다고 그래야 되나. 그게 미쳤다고 그래야 되나. 네 맞아요. 남편 일 안 해요. 네 맞아요 일도 안 하고요 저 오기만은 기다려요. 미치겠다. 아휴 속도가 죽겠어요 막. 스트레스가 나갖고 막 집에 일기도 너무 무섭고. 문제는 남편이 지금 뭘 심각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야. 네. 기반 기회도 아니면 아니다 말을 해. 어떤 사람은 뭐 진짜 나 무당도 힘들어 어떤 사람은 안 해줘서 응 이혼한다는 사람이 있고 언니같이 이래서 이혼한다는 사람이 있는데. 체면은 남편 머리를 잠시 익자면 너도 너무 내가 이렇게 해준 것만 줄겠지 않냐. 아. 네가 네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잖아. 그렇긴 했지. 근데 왜 지금 너도 좋지 않아 지금 옛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언니는 진짜 지쳐있는데 지쳐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. 맞아요. 옛날에 네가 좋아해서 했어가지고 뭐 힘들다 그러면 아휴 얘 그래 있잖아 그런 거. 네 맞아요. 진짜 언니는 지치는 만큼 지쳤거든. 네. 무능력한 신랑도 지쳤고 뭐 삼의 무능력한. 그리고 진짜 언니는 지쳐 여자는 좀 지쳐있으면은 다 만사가 귀찮고 좀 씻고 씻고 싶잖아. 네 맞아요. 근데 진짜 언니는 내가 봤을 때 진짜 진짜 짜증 나거든. 네. 근데 신랑은 그게 아니야 너는 좋으면서 왜 이 튕겨 딱 이거야 어떻게 하냐 이거. 맞아요. 계속 그래요. 이혼할 수 있을까요. 이거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죠. 네. 그렇죠. 네. 근데 언니가 웃긴 건 법적인 이혼 사유는 되지만. 언니가 이혼 수가 안 비쳐요. 아직 이혼 수가 없어요. 그게 문제라는 거야. 그게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. 이런 거는 못 살 거 같아요 선생님. 그건 인자 내가 아무리 무석인이지만 그럼 답을 뭐 귀신병이나 예를 들어서 뭐 조상병이나 뭐 그러면 내가 이상하게 못 왔다 그러면 그런 병은 내가 가르쳐 주겠지만 이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남편의. 그때 같은 그 성품에서 비롯된 건데 내가 뭐라고 답을 가르쳐 줘 안 그래. 그냥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답은. 니네 이혼 수 없어 이거야. 그럼 병원 가서 약 같은 거 먹일까요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. 그건 안 되지 사람이 그냥 정말로 당신이야 뭐 그냥 짜증 내지 말고 진실하게 한번 한번 앉아서 나 진짜 힘들다고 한번 이야기 좀 해봐 봐. 그냥 나 싫어 싫어 이렇게 하지 말고 진실하게 여보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거 나 정말 부탁한 거 맞아. 어 그냥 당신은 어 내가 말한 거 장난 싫어 들었는지 모르지만 나 진짜 힘들었어 어 그 약을 뭐 사람한테 약을 먹이면 안 되잖아 아무리 그래도 많이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해. 그건 아니고. 그건 아니고 진실하게 한번 부탁을 한번 해봐서 진짜 남편이 나는 그랬을 때 좀 뉘지처럼 반성 이건 내가 너무 심한 거 같은데 우리 와이프도 이렇게 즐기지는 않았단 말인가 나 혼자 우리 와이프한테 미안한 감에 혼자 옛날에 생각해서 이렇게 나 혼자 했나 그런 생각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지. 네. 이것도 고민은 고민이 있겠다. 근데 힘 뭐 들면 힘들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답은. 응. 이혼술은 없다는 거고 그래도 신랑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직장 문제도 또 직장 문제가 너무 또 직장 안 다니다 보니까 언니가 일정 문제도 너무 스트레스받으니까 겹치고 덮치고 그랬어. 네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쓰러지는 거야 응 근데 5월달 6월달 그 후로는 좀 부부가 입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아하라는 수준이거든요. 근데 부부가 꼭 고려해야지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. 아 좀 뭐 부부 스크린이라든지 부부 상담 나는 그거 해보고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꼭 점만이 다가 아니라 점은 또 내가 나는 이 점은 다른 점은 모르겠지만 이 점은 입을 수 없다는 것만 가르쳐주고 싶어. 아 근데 남편은 좀 하는 게 정신적으로 좀 심각해요. 자기가 되는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해야 되나 그거 있잖아 봉사정신이 자기는 나름은 봉사정신이야. 우리 와이프가 젊었을 때 좋아했는데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 거야. 그니까 미안한 감이 너무 커버려서 어떻게 보면 일어난 병일 수도 있어요. 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입을 수가 없어요. 오히려 5월 6월부터 더 좋으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한번 그전에 좋아질 수 있으니까 한번 상담하면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뭐 막말로 남자가 하루에 세 번을 한다는데 언니가 어떻게 이렇게 괜히 하루에 말이 세 번이지 뭐 막. 응. 지쳐가지고 또 지쳐 보여요. 입을 수는 없습니다. 힘내세요 힘내세요 파이팅 하시고요. 네 감사합니다.